아니 지방이 왜 목소리가 제대로 안 돼요? 지방이는 코이를 잘 거예요. 코이를 끼고 할래요. 짠하 잘 와. 안녕 난 지방이라고 해. 오늘은 지방이의 초심찾기. 그래서 1학대에 썼던 목소리 그대로 한번 지방이가 변조해서 해볼 거예요. 어때? 오랜만이야 얘들아. 좀 달라진 거 같기도 하고 아닌가? 리듬을 잘 찾아놨더라. 자 그럼 일단 이 게임은 파스텔 타워 1이라는 게임이고요. 지방이는 그거 할래. 아니 지방이는 왜 목소리가 제대로 안 돼요? 지방이는 코이를 잘 거예요. 코이를 끼고 할래요. 안돼 지방이 스프링 내려. 이게 지금 파스텔이어서 그런지 색깔 톤이 되게 예쁘더라고. 그리고 이게 25일날 2도 나온대. 이게 내가 해본 적이 있니 혹시? 없지. 목소리가. 뭐야 목소리 왜 또 바꿨냐? 안돼 나 성대결조로 했어. 알았어 봐준다. 아무튼 이게 그래서 2가 나오기 전에 우리가 1을 먼저 좀 섭렵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. 아 이게 원이야? 응 이거 원이래. 지방아. 이거 혹시 한 번만 좀 죽어? 내려놔라. 지방아. 아니 안 되어서 모르겠어. 아 처음에 데워볼걸. 그니까 좀 앞에 있을 때 데워볼 걸 그랬다. 근데 지금 딱히 어려운 건 없는데? 이거 되게 쉬운데? 야 김 지방아 너 자꾸 스프링 지우지 마라. 알아 스프링 안되면 왜 이렇게 떨어진다. 너가 지금 내 눈치 보고서 숨길라다가 떨어진 거 아냐. 아 진짜. 그래 안 그래. 그냥 속 시원하게 까자. 안돼 뭘 까긴 뭘 까지 마. 안 되겠어 나는 어? 아니야. 하고 싶은 대로 해야지. 아니야 아니야. 못해 못해. 김 지방은 하고 싶은 대로 못해. 김 지방은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야 돼. 빨리 와. 스프링 내려야지 다시. 좋아. 잘하고 있어. 잘하네. 아 한 번 죽어볼 거야 그랬나? 한 번 맞아보자. 아니야 이미 늦었어 가자. 어 여기 너무 헷갈린다 길 없네. 없어. 투명한 길이야 투명한 게. 이쪽으로 이쪽으로. 근데 이게 맵이 되게 착한 게 벽을 세워두긴 했는데. 잘못 세워둔 거야? 회오리는 아니야. 근데 이거 봐야 될 것 같아. 어 야야. 아 챙기라며. 아니야 너 여기 이쪽입니다. 이쪽에 또 골로 가려고 그러지 또. 아 까먹을 수도 있지 사람이에요. 김 지방. 빨리 더럽게 안 들어. 이거는 왜 이렇게 슝 효율이. 야 너 진짜 심각하구나. 자 우리 심각한 지방이가 다시 돌아왔습니다. 그러니까 오랜만에 점프맵을 해서 그런지. 잘 안되네. 오랜만이야? 어제 오시지 않았나? 이거 어디야? 뭐야 어디야. 친구야 빨리 가봐. 가봐. 어? 아 스프링으로? 어디까지 가는 거야? 뭐야. 어디까지 가는데? 일이 있다고 이게? 안 보이는데? 다음 친구 빨리 오라 그래 봐. 수면 길인가? 내가 가볼게. 슝. 혹시문으니까 그냥. 그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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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. 일단 내 루트대로 갈거야 그냥. 그냥 그 앞에서 그냥 돌지 말고 움직이지 말고 비비지 말고 그렇지? 이렇게 좋아. 뭐야? 뭐라고 있어. 아니 원리가 뭐야 이거. 윌리를 찾아서? 무시. 원리를 찾아서인가? 무시. 뭐 길이 왜이래 이거 어 뭐야 저거 데이미는 아픈가? 아니야 아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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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아파 와 이거 진짜 우와 아프다 그랬잖아 아니 아프다 난 이런 데까지 아플지 몰라 이건 아픈게 아니라 이거는 빈사상태야 내가 아아아 이랬잖아 많이 아픈거지 그러면은 이거는 빈사야 나는 지금 죽었어 이거 피 안차나? 아니야 차차차 조금씩 올라가는거 같아 차차차? 근심을 털어놓고 다함께 차차차 우와 이거 떨어지면 치명타다 이거 아 뒤방으로 떨어지면 안돼 어 이거 떨어지버렸어 마지막엔 신중하게 하자 신중하게 야스! 이거 뭐야 밟아도 되는거야 이거? 피 따라 피 많이 나 엄청 많이 달아 어 안돼 안돼 여러분 코일을 써야할 때가 왔어요 코일이 댕이는게 아니야 쓰라고 있는거라고 여기가 타워가 반짝이는게 너무 심상치 않게 아파가지고 뭐야 이거 벽도 어 벽 벽 벽 벽 데이면 안돼 어 이거 심상치 않게 너무 아픈데? 어 이거 이거 실화야? 엄청 아프구나 또 있어 앞에 계속 그런게 있으니까 코일을 써야돼 결국 어 이게 코일 없이는 못 뛰어 넘는 정도의 그건가? 어? 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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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일 없이 넘을 수 있어? 어 어 근데 좀 무서워 아프다 여기서는 다시 코일 빼고 우와 떨어질 뻔 나 진짜 떨어질 뻔했다 여기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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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근데 여기 너무 아프다 아악! 와 진짜 아파 나 이런거 잘 못하는데? 이런거는 그냥 한칸 한칸 가는게 제일 최고야 어 지방아 천천히 해 어 어 천천히 해 어 지방이 떨어지면 다시 다시 와야되는거 알지? 천천히 해 난 코일 쓸거야 아니 그 코일이 적절하게 써줘야지 너무 계속 쓰면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 오히려 독이 돼 이게 그래서 좀 적절하게 써줘야돼 어 와 이것도 외나무다리 어 근데 이거 얼음이다? 지방아? 외나무다리가? 이거 미끄러져? 이거 아니 번들번들해 챙긴게 근데 미끄러지진 않아 어 다행스 다행스 좋아 근데 저렇게 미끄러지는 곳이 있을 때는 한가지 팁이 있어 점프를 하면은 안 미끄러져 나 이동하고 점프하면서 잘 안 서고 아니 제대로 걷기도 힘든데 점프를 어떻게 합니까 아 할 수 있어요 와 눈 색깔 되게 이쁘다 이거 지방아 이거 그거 아니야 우리 예전에 솜사탕 아니고 신호등 사탕 있잖아 신호등 알 사탕 아 미안해 난 모르는데 어? 모르는 척하지만 너 진짜 지금 내 있는건데 신호등 사탕이 뭐지? 아 나는 어려서 잘 모르겠는데 어린게 아니라 헉 잠깐만 이거 되게 아프게 생겼다 어떻게 떨어졌어 지방 빨리 와 너가 모르는 척해서 떨어졌잖아 지방아 내가 이제 왔어 기억나 여기 이제? 하늘을 보라 하하 하하 어서 오너라 무료로 보게 생겼네 아니 지방아 기억나 안나 그래서 안 난다고 하면 나 또 떨어져 죽을거야 뭐가 기억나 신호등? 어 신호등 사탕 신호등 사탕은 진짜 몰라 나는 거짓말 하지마 진짜로 나는 진짜 모르는 일이야 나 그런거에 역지마라 나 그냥 떨어진다? 지방이 오늘 못 잔다? 빨리 오라고 나 빨리 얘기해 기억하잖아 기억나잖아 무슨 색인데? 신호등 사탕 신호등 색색이 있는 사탕 하 친구 거 먹어본 적 있어 뺏어 먹은 거겠지 친구 게 아니라 뺏어 먹다니 나 그런 나쁜 친구가 아니었어 왜 장난감도 뺏어서 했다며 내가 언제? 친구 있어? 내가 다 너 꺼내놨어 너 이 김치방 내가 다 너 나쁜 행동 했다고 건방지게 그냥 내가 너 나쁜 오 세컨 되게 이쁘다 오씨 잠깐만 나 여기 이거 쓸래 이거 쓴다고 여기서? 어 어 뭐야 그런거였어? 함부로 쓰지마 네 알겠습니다 죽을수도 있다고 네 알겠습니다 소원은 뭐예요 오 뭐야 여기다 짜베이 이 물 geri 오 왔다왔다 안전지대다 우와 안전지대 어디 안전지대 2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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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리스마스 오오오오오 루돌프 사슴 코는 매우 번쩍이는 코 이거 데이만 죽는거 아냐? 만일 내가 봤다면 불 붙는다 했겠지 오 귀여워 어 여기 지방이 왜 타고 있어 호 호 호 호 메리 크리스마스 호 호 호 호 호 빨리 끌어가서 앞으로 가 난 르델프가 아니야 아니 자루프 빨리 끌어 여기는 크리스마스 업데이트 한 곳인가봐 여기 큰 선물 받으면 좋겠다 지방이는 선물 받게 놔두고 나는 얼른 올라가서 끝내야겠다 야 글로 가면 안되지 한 발 한 발 그래도 담아야지 야 아 있는거 쓰라고 여기 있는거 쓰라고 여기 있잖아 다른 모든 사슴들 놀려대며 웃었네 와우 야 이거 높다 가엾은 저 루돌프 메토리가 되었네 아 인간적으로 같이 가 왜? 안개끼 송탄졸랄 산타마라이 우와 이거 빨간거 가르치마 한방 표온나봐 길이길이 기억때리 어 뭐야 길이 다 맞는데 지방아 큰일났어 길이 다 맞아 그럼 다 가도 되는거지 뭘 고민하시나 으하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